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도자남 박찬웅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 때문에 임차인은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한 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한 것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떼인다. 대체 왜 그럴까?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린다면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세라고 하는데 아마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당해세, 당해세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을 미납했다면 국가는 그 미납된 세금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다 우선에서 충당할 수가 있죠. 우선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경매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을 먼저 가져가고 나서 남는 것이 있을 때 그 다음 순위들이 돈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국가가 미납된 세금을 먼저 가져가고 나서 남는 게 없다면 이때는 임차인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다 당해세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에요. 경매가 진행됐을 때.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경매 시의 배당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0순위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경매 비용과 필요비 유익비고요. 그 다음 1순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우리가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말하죠. 그 최우선 변제 금액은 1순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의 임금채권 이게 1순위고요. 그 다음 2순위가 바로 당해세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여기에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보증금이 3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세가 당연히 더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세금 등을 많이 미납했다면 임차인은 그 집이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3순위에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외에도 당해세 이외의 조세 국산화 지방세 밀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당권과 같은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시간순으로 순위가 결정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민합해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 9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세보증금 규모가 큰 그러니까 전세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를 들으시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 보자 5년 동안 900명이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적은 숫자라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그 적은 숫자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집주인이 그러니까 뭐 국세든 지방세든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막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초기한 전이거나 아니면 국세청 등에서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상황전부증명서 여러분이 등기부통본이라고 부르는 그 서류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못해서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매가 이뤄지고 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연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혹시 뭐 미납된 건 없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방세도 열람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제도는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할 건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법에 건물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 세금 열람신청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형 건물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할 건물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내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차할 건물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겠죠. 자 이렇게 제출하면 이제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확인할 수 있냐면 확인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아직 납기가 다가오지 않은 국세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거 내가 신고는 했는데 아직 세금 내지 않은 그 국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미납하고 있는 세금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련 법령은 이제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제6조의 2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올 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109조로 저 뒤로 밀렸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정말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이렇게 열람신청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 앞서 제가 언급했었죠. 열람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중요한 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문제죠. 만약에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이 좀 많다면 금액이 크다면 계약서 작성할 때 집주인에게 나 이거 집주인분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할 거니까 좀 동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만약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비협조적이다. 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아니 그러면 어쨌든 나는 불안하다. 세금 때문에 내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말 집주인인 당신이 세금을 잘 내는지 완납확인서 뭐 국세완납증명서나 아니면 지방세완납증명서 이런 것들을 좀 떼달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고부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정말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방법은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거죠.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보증금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게 또 조건이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면 괜찮은데 그 요건이 되지 않아서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할 수 없다면 그때는 그 집 말고 다른 집을 찾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른 주택을 찾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워낙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는 것 그리고 이사 가자마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고 이런 걸 참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집주인이 만약에 정말 세금 많이 밀려있다면 내 보증금 불안한데 그러니까 정말 집주인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겠다. 라는 열람신청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라면 내가 전세계약하고자 하는 그 주택이 다세대나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인 임차인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가구는 가구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후순이면 혹시나 그 집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때는 전입세대 열람 그래서 나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바랄 거예요. 정말 깔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국세증수법 그러니까 이렇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집주인이 세금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 열람신청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집주인 동의 없이 그냥 집주인의 세금 미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국세증수법 제109조 그 내용을 개정해버리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서 정말 임차인분들이 내 보증금 내 전세보증금 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